안녕하세요. 무엇을 좀 분석하는 남자? 평계파랑기파랑입니다. 오늘은 평균제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평균제곱 같은 경우는 관측치를 제곱한 것, 관측치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더한 거랑 제곱해서 더한 거랑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균을 효주할 수가 있더라. minSq입니다. minSq. minSq를 통해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고 여기 이제 벡터를 이렇게 넣었을 때, 넣었을 때 이제 answering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. 여기 같은 경우는 2, 2 플러스 06이라는 것은 무엇인가? 아까 10의 6승이다. 10의 6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떤 제곱의 평균도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